오늘 소개해드릴 에이스의 속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라가 노와이어 제품으로 요즘에 대세인 편안한 브라에 맞춰서 디자인이 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저중심 설계로 가슴 라인이 조금 더 돋보이도록 제작이 되어가지고 여기 어깨끈부터 부위 형태로 내려오는 저중심 설계 브라라고 해가지고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쁜 브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컵 안쪽에 지금 여기 내장되어 있는 패널이 와이어 기능을 해주는데 실제로 와이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좀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이게 볼륨감을 잡아줘가지고 노와이어 브랜데도 불구하고 가슴 모아지는 게 되게 예쁘게 모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착용을 해서 그 라인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제품 자체가 가슴 커버가 좀 잘 안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컵 안에 덧대져 있는 패널 자체가 가슴을 또 모아주기도 해서 디자인도 예쁜데 안에 실용성까지 갖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와 같이 팬티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얇은 팬티들 같은 경우는 비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비침도 별로 없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가지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비침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착용석을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새 가슴이나 짝 가슴, 처진 가슴들까지 이렇게 쫙 모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와이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아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예쁘게 가슴 라인을 만들어주고 지금 보시면 이 어깨끈부터 이렇게 V자로 내려오는 이게 저중심 설계의 브라라고 해요. 그래서 가슴 라인도 조금 예뻐 보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레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래 여기 밑단 부분들까지도 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우아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연출을 해준 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윗선부터 여기 가슴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레이스인데 브라렛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브라렛 같은 느낌이 안 나는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 나는 그런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안쪽에도 저희 안에 패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캡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패드들 덕분에 이 가슴 자체도 지지대가 역할을 딱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 한번 뒤에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부유방도 그렇고 등살도 그렇고 매끈하게 정리를 해주는 만큼 여기가 꽉 라인 자체를 잡아줘서 옷 입었을 때 나는 여기 부유방이나 등 날개 쪽이 튀어나와서 그게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옷을 입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가슴을 좀 모아주면서 여기 정돈까지 가능하니까 훨씬 옷 자체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블랙은 이런 느낌이고 제가 이거 말고 피치 색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피치 색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훨씬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화사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다른 좀 밝은 옷들하고 입어도 매치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 안에 와이어가 없기 때문에 흉부를 압박하지 않아서 평상시 촬영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브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빨거나 할 때 굉장히 와이어가 없어서 잘 말리더라구요. 그래서 좀 세탁하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도 전혀 모양이 구겨짐이 없어서 편하게 사용을 하시거나 착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BIO 이런 것도 알게에 대해